자 이번 시간에는 우편, 예금, 보험일반 관련된 단계간의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상통에서 해당 과목을 담당하게 된 고민석이라고 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저와 관련된 간단한 프로필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한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에 굉장히 심화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한다면 예금일반에서 금융과 예금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와 관련했을 때 어떻게 전개되고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심화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험일반 관련했을 때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거기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가지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계리식 시험 및 과목의 특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사실은 시험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험에 비해서 짧은 편입니다. 이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갖다 보면은 대략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이 6개월 정도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길어진 건 아니고 다행스럽게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료가 조금 더 일찍 오픈되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어졌다. 다만 그게 절대체에 있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제한된 시간밖에 주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6개월 정도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면접 특강이라고 해서 합격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면접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설명드리고 모의 면접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6개월 학습을 통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공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들도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서 합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여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자료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험이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이 계리직 과목 중에서 우편과 예금, 보험 관련했을 때는 우정사업본부에서 학습 자료를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시험에 대한 출제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판단 근거가 여기서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학습 자료를 우리가 관련된 거 갖다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학습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을 갖다가 짜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전부터 시험을 준비하셔서 다시 한 번 도전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처음으로 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시험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미리부터 선행하신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는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했을 때는 제가 조금 뒤에 각각의 사례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갖다 살펴보면 단순함기보다는 세밀한 학습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험이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출제에 대한 어떤 유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2019년 시험부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합격자의 평균이 60점 전으로 해서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세밀하게 출제되는 내용으로 해서 좀 바뀌었고 그러한 출제 기조가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시험 대비를 하려고 한다면 공부하는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습 자료가 발표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관련했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가 2023년 12월 말에 발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워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일정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변화가 좀 있었어요. 시험 학습 자료와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일정을 동시에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시험 이렇게 이렇게 볼 겁니다. 라고 한 다음에 한참 뒤에 그리고 나서 학습 자료가 발표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서 발표하고 학습 자료가 뒤늦게 나오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축소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얘 사전에 어떤 시험을 갖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공고와 우정사업본부에서 학습 자료를 갖다 동시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구나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내가 어떤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학습 진행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에 발표돼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편일반, 예금일반, 보험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2023년 시험에서는 시험 일정이 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 이상 여유가 조금 뒤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과목이 나왔는데 시험 과목이 지금 현재 세 과목이죠. 보시는 것처럼 우편일반, 예금일반, 보험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일반에 보시면 국내우편, 우편물류, 국제우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우편 관련했을 때 예전에 배워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편 관련했을 때 경험치가 많으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편지 한 장이라도 제대로 써서 누군가에게 보낸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카톡,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편지를 쓰는 일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보면 예전에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편지 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경험치가 적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게 굉장히 생소하게 당하옵니다. 예금일반 관련했을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실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전에 학습한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딱 맞다뜨리게 된다고 하면 외계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과생이 과학 과목 중에 물리나 화학 이런 걸 갖다가 딱 과목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과목에서 주는 용어의 어떤 위약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를 갖다가 딱 살펴보시게 되면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반복해서 학습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일반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보게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여기 이제 예금일반하고 보험일반 비교한다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지만 보험일반은 보험 관련했을 때 중심적으로 이론에 대한 전개라든지 관련 상품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문항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리직 관련했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문항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처음에 계리직 관련해서 시험이 우편상식하고 금융상식을 합쳐서 18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여기에 20문제 2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과목으로 확대기편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세 과목으로 해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금편과 보험편을 갖다가 각각 이제 예금일반, 보험일반이라고 해서 독립된 과목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얘를 갖다 늘려나가느냐라는 거죠. 우체국을 갖다 방문해 보시면은 우편업무를 보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금융 쪽의 업무를 갖다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금과 보험 관련된 업무를 갖다 취급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과목이 확대 개편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시험이 단순하게 통과 의뢰적인 그냥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만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과목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실무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과목의 확대 개편의 방향성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전체 시험의 비중에 있어서 무려 이 세 과목이 있으니까 75%를 담당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중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때는 한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습 계획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1월 달부터 새 강의를 갖다 촬영해서 제공해 드릴 텐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2023년 기본의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편과 예금, 보험 관련했을 때는 시대학문이에요. 따라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내용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완전 뒤엎을 정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항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큰 틀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학습하는 거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기 전까지 만약 내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학습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2023년 기본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 비교표를 갖다가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편의 1번, 1번 내용 중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달라진 부분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초시생이다.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고 하면 굳이 변경된 내용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언급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새롭게 변화된 내용,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출제된 사례를 가만히 검토해 보면 그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만큼 시험 우리가 대비한다고 하면 중요성을 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시험에서는 특정한 연도에서는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었어요. 따라서 변경된 내용,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우리가 수업 목적상 다른 것들 관련했을 때 비교한다고 하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초시생 분들도 이러한 비교표를 통해서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 보다, 이게 새롭게 들어왔나 보다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신구 비교표 전체, 예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 전부 다 기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전 것은 그냥 사라진 거고 잊어버리고 아하 새롭게 이런 내용이 등장했구나라고 해서 초시생 분들은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체크하면서 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외워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별 맞춤 학습법이라고 해서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학습자료 관련했을 때 일단 기본소가 출간되기 전에 아니면 출간됐는데 내가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한다면 각 지방의 우정청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시험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대략적인 수준에서 보시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거 완전 쥐답듯이 처음보다 세밀하게 다 볼 거다 이렇게 마음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만약 초시생 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아 이런 게 있나보다 아 이런 내용을 배우나 보다 라고 해서 간략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다 이제 과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편 1반은 굉장히 생소해요. 왜냐하면 우편 1반 관련했을 때 예전에 다른 곳에서 들어본 경험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하죠. 그 다음에 내가 우편 관련했을 때 경허만 봐도 적어요. 그 다음에 우편 1반 관련했을 때 내용을 살펴보시면 수험생을 위한 친절한 교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내부 교육용 자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그 단어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여기에서 이런 말 했는데 저희가서 다른 말이 있네 라고 해서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강의를 드리면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거 관련했을 때 이게 여기서는 A라고 표시되지만 저 뒤에 가면 A플러스라고 표시됩니다. 라고 해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뜻의 어떤 표현을 갖다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만 잘 금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우편 1반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출간해서 보시면은 다 비슷하네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상 다른 것들과 분량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적어요. 그래서 투입 대비 여러분이 여러 시간을 갖다가 드릴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산출의 최종 어떤 결과물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하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을 갖다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편 1반은 처음에 그 생소함만 잘 극복하면 내가 드린 시간 대비 점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어서 예금 1반 보시면은 학습할 내용의 범위가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심화된 내용도 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일반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 그냥 거기서 설명되는 내용 자체가 수준이 평이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몇몇 것들은 굉장히 심화된 내용을 갖다 다루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더군다나 예금 1반은 서수령 문장도 많다라는 거죠. 이 우편 1반 쪽에서는 요약된 형태를 위해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굉장히 보기가 편해요. 그런데 예금 1반부터는 서수령 문장이 등장을 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끊어야 읽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해서 내가 핵심 내용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편 1반은 교재 전체를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그거와 관련했을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예금과 보험 관련했을 때는 몇몇 내용들을 갖다 정리한 형태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1반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 예금과 비교한다고 하면 예금은 굉장히 다루는 영역들이 많지만 보험은 상대적으로 딱 일관성이 있어요. 보험 하나만 파고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을 갖다 딱 살펴보시면 약간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요약하지도 않고 그냥 실어놨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될 거냐라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우리 강의 구성을 갖다 보시면은 기초이론이 있어요. 기초이론이라는 것은 관련분화의 배경 지식과 용어 이런 것들을 갖다 정리한 강의인데요.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이걸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기초이론은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관련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인데 기초이론하고 그 다음에 기본이론. 반면에 기본이론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나갈 때 어떤 필요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을 나가면서 동시에 기초이론을 갖다가 살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행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내가. 공부 기간이 6개월인데 내가 지금 막 시작했다. 급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이론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기초이론 교환이 있습니다. 용어 정리에 관련했을 때 정리된 내용인데 그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기본이론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를 갖다 잠깐 잠깐 참고하면서 기본이론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1번 방법.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 다급한 심정에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 진행하시는 거 이런 거 이걸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추천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기초이론하고 그 다음에 기본이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학습에 대한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편일반, 예금일반, 보험일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목이 3개니까 얘를 전부 다 우편일반 조금, 예금일반 조금, 보험일반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초시생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게 혼란을 갖다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목 자체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과 예금과 보험 관련했을 때 상호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한꺼번에 전개해도 어떤 연결되는 맥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없어요. 전부 다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우편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편일반 먼저, 그 다음에 예금, 보험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기본이론을 쫓아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얘를 완강했어요. 그럼 이 다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완강을 했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남아 있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상당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처음 공부하면 아, 그런 것보다 하더라도 나중에 뒤돌았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더군다나 우편상식은 휘발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끝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해서 쭉 나가시되 얘를 갖다가 좀 어떻게 해요? 기억을 조금 조금 되살릴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는 동영상 시청하면서 계속 순서대로 쫓아가시되 얘는 완강을 했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일정한 분량을 매일매일 읽어나가시는 게 여러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과연 열심히 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력이라는 것이 가끔가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어떤 과정을 이수를 하면 이만큼 도달해 있다. 예를 들어서 우편을 했다라고 하면 이만큼 그 다음에 예금을 했다라고 하면 이만큼 보험이 일발을 학습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도달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실력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초시생분들의 시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 어느 순간 도약을 합니다. 도약을 해서 시험 관련했을 때 합격권에 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약하는 순간이 나와요. 도약하는 순간. 그런데 그 도약하는 순간이 언제옵니까? 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시험 전 한 달 전쯤에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두 주 전에 오는 경우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나는 이게 도대체 내가 실력이 늘어가는 거야? 이렇게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실력이 도약한다라는 거예요. 도약한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초시생분은 맞지만 시험을 처음 준비하지만 예를 들어서 2023년 9월, 10월, 11월, 12월부터 이미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했느냐라고 하면 가급적 기본이론을 갖다가 아직 완강의 전이다라고 한다면 예전 기본이론을 갖다가 빨리 최대한 많이 수강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새 강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갈아타면 됩니다. 갈아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편일반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전에 9호 기본이론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 끝내지 못했어. 그러다가 2024년 새 강의가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와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구 비교표를 갖다가 왜 여러분께 올려드리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예전에 학습한 내용 중에서 달라진 영역 새롭게 추가된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별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이론 강의를 갖다가 완강을 했어요. 이미 다 완강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새 강의가 또 나온다는데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 6개월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로 이제 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해서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전에 강의를 갖다가 다 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거나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학습자들을 갖다가 계속 읽고 그 다음에 주된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을 갖다 암기해야 되는지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된 큰 틀에 어떤 학습 내용을 암기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면 강의 끝날 쯤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주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알려드려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시면 어? 이거 거의 다 외우라는 얘기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내용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주로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걸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내용 암기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제 다 세밀하게 그리는 봐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밀화. 세밀화. 그러면 세밀화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그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도를 잡고 아 여기에 눈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머리카락 그 다음에 여기에 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크게 잡아 나가면서 회독을 증가하면 할수록 세밀하게 계속 접근해 나간다는 거죠. 이어서 6번에 보시면 제시생분들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예전 시험에 대한 어떤 수준을 회복해야 돼요. 아 내가 예전에 시험 봤을 때 이 정도 했다. 이 정도 점수 맞았다. 라고 한다면 그 수준을 갖다가 회복하는 게 여기서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예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관련된 자료 학습 자료를 갖다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해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영역 그 다음에 자신만이 어떤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선택적으로 학습하시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쭉 살펴봐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수 때별로 해서 어떻게 학습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건데 유의미한 점수를 얻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격자 평균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게 불과 몇 점 차이로 해가지고 시험에 불합격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빨리 예전 실력을 회복하신 후에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된 툴로에서 암기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회독수를 증가하면서 계속 그 암기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간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극복이 돼요. 만약 그러하지 못한 경우다라는 거죠. 합격자 평균이 있는데 이거에 한참 미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정말 초시생 같은 강우를 해가지고 내용을 다시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 예전처럼 공부를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의 노력만 투입됐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공부를 해보면 연차가 쌓이면 쌓여주시는 실력이 급격하게 막 비례적으로 늦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입되는 노력이 더 예전보다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차이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전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뛰어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험생별 맞춤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과연 교재를 어디까지 살펴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음이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기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전체를 다 전체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험을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에서 70% 정도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서 내가 메꿔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 투입되는 시간이 한 100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100%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3,5배는 더 여기에 많은 어떤 시간 투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100%를 이해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가 어떤 내용이 수험생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경우는 추격되어 있고 또 생략된 경우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기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100%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머지는 암기로 내가 메꿔가겠다 이런 학습 전략이 필요하고요. 어디까지 암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출제 경향과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이후에 출제된 경향을 살펴보면 그냥 대략적으로 암기해서는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제된 어떤 흐름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훨씬 더 예전보다 세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서술형 어미의 변화, 그 다음에 연도 그리고 거기서 단어가 하나 빠지거나 추가되는 이런 내용까지 시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암기를 깊이 해야 됩니다. 대략적인 수준에서만 암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어떤 특정한 자격시험이다. 일정 점수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합격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선발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시하시고 그중에서 소수만 갖다가 합격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거 관련했을 때는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판기가 있어요. 그런데 음료수를 갖다가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는 이게 금액이 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원짜리 지폐를 갖다 집어넣거나 500원짜리 두 개를 이용해서 천원을 갖다가 넣거나 아니면 100원짜리 열 개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고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여기다 넣어야지 음료수를 갖다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판기 앞에서 5천원짜리 만원짜리 흔들면서 왜 안 뽑힐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신다고 한다면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변할까? 아니면 얘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해석해야 되지? 이런 사례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 라고 계속 확장하게 되면 공부해야 될 분량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쉽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려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된 교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확장할 경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여기에 쏟아져야 되는데 정작 시험은 여기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자판기 앞에서 천원짜리 지폐가 있거나 동전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뽑아 먹을 수 있는데 5천원짜리나 만원짜리를 든 상황에서 이거 왜 안 나올까?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시험 대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기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회복 과목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교재 내용의 일부가 변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에서 그 주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기출 문제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냥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출제 문제의 원형 그 다음에 그 당시 답안 내용 이걸 갖다 학습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신다라고 하면 예전에 나왔던 그 원래의 문장과 해석을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기준의 학습자료에 근거한 내용으로 수정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학습량을 갖다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2023년 12월 말에 학습자료 발표된 이후에 새로운 강의가 이제 구성에 대해서 촬영이 되겠죠. 이거는 우편일반, 예금일반, 보험일반으로 해서 1월 중순부터 해서 4월 초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매주 월수금으로 해서 촬영이 되고요. 이제 주당 한 9강의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조정이 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강의 수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문제풀이가 4월 중순에서 6월 초 중순까지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집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교재 순서에 따라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 문제집을 갖다 풀어보는 과정에서 교재 전체를 갖다가 한 두세 차례 회독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재를 반복하면서 내용 갖다가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장이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설명이 되고 있는 단어나 그 다음에 서술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해가지고 학습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기출문제풀이와 동영 모의고사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특강이 있는데 심학습 6월 말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수험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특정 테마별로 해서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학습하실 데 있어서 보다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갖다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교재를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최소 10번, 최대 30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횟수를 갖다 지켜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만큼 많은 회독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성실한 암기를 갖다 측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화된 내용도 다루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알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나중에 합격한 이후에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어떤 단절됨 없이 업무를 갖다가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를 반복해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는 건데 회독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다독도 있고요. 정독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독한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 교재를 보실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표시한 것들. 그런 것만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교재를 살펴보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체크해가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독은 뭐냐라고 하면 교재 보면서 어떤 편견을 갖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얘가 중요하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편견을 갖고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독이라는 것은 그런 편견 없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갖다 내는 분 입장에서는요 얘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열심히 학습했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의 문제가 출제되면 굉장히 시험장에서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때론 편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독을 예를 들어서 3번에서 4번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런 비유를 위해서 보시면 훨씬 더 교재를 촘촘히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강의 시청 전과 후에 교재를 나가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에 해당하는 페이지만큼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 얘를 읽어보면 시청 전에 아, 이 내용은 내가 대충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내가 정말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내가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영역의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건 이런 얘기구나 파악하는 거고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줄기 몇 가지를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막상 이런 식으로 시험을 이렇게 학습을 해보시면 전과 후 모두 다 이렇게 읽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적인 어떤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전과 후 다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복습은 하시라는 거죠. 복습 예습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복습은 해주시는 게 여러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강의 중에 필기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강의를 멈춰요. 제가 칠판에 막 뭐라고 적잖아요. 그럼 멈췄다가 기재했다가 또 보고 이렇게 하면 한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두세 강 듣는데 하루에 뭐 다섯 시간 걸렸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말씀 그대로 시간적인 로스가 너무 많으니까 필기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휴대폰으로 해서 촬영을 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보고 아, 이거 이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휴대폰 사진을 갖다가 촬영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금과 보험 쪽에서는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화면에 띄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어디 있지? 라고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렇게 한번 화면을 갖다가 정지해 보면서 아, 지금 이게 어떤 어떤 내용을 갖다가 강의할 거구나 대충 본 다음에 대충 체크하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내용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요약 정리 노트 관련했을 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요약 노트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상당히 보시면 제가 예상 문제집 뒤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주제별로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체크와 응용이라는 교제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거기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표로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진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 여기 노트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은 워낙 그냥 보험 상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으로 해서 바라봐서 내용상 정리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 밖에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영역에서 정리하신 건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할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스터디 관련된 내용인데 공부를 하게 되면 혼자서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실력에 지금 도달했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부족한 영역은 어떤 것인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터디를 갖다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처했는지가 금방 파악이 돼요. 더군다나 서로 어떤 토의하고 문제를 내고 교환하면서 내 실력이 점점점점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터디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내가 이제 공부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들을 갖다가 스터디에서 막 하게 된다. 그러면 내 시간 손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기간에 그렇게 여유 있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단기간에 빨리 그걸 갖다가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고 정리하고 시험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만 집중하는 스터디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합격하시는 거 보면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전체 합격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거 외에 집중하는 그런 스터디는 비추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교재에서 제시된 곳까지 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멈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시험 목적상. 그런데 예외 행가를 읽으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의문이 마구마구 솟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다루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영역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신 후에 여러분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실무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같이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갖다가 마구마구 여러 가지 내용까지 보고 싶다. 그거는 좀 참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까지만 학습하시고 만약 교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파고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교재에서 나온 내용 위주로 해서 출제되는 것이지 그 밖의 내용까지 우리가 미리 알아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꼭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편과 예금 보험일반 관련했을 때 단기간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내 인생 앞에 펼쳐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아마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거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그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라는 거 꼭 한번 명심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시험 준비하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신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그 시작했던 그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과는 기본이론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